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게임은요 뽀비 플레이타임 챕터2 엄마 마미 롱레그 점프맵인데요 장착 장착하려면 500원 있어야 되네 장착하지 말구요 그래가지고요 여기는 지금 뽀비의 공장인데요 어 여기있다 그 트레일러에서 나온 허기허기 인형 허기허기 허기허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나봐요 제가 막 변신했다 막 그러나봐 어 저기있다 엄마 롱다리 저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어 아 여기있네 그거 손 잡혀가는거 저거 뽀비 잡혀가는거 엄마는 팔이 반대로 해가지고 아쿠 요로 튀어나온거에요 팔이 얼마나 긴거야 세상수가 팔이요 여기있잖아요 엄마 롱다리 여기있잖아요 여기서 요로왔어요 엄마 롱다리 팔이거든요 아미 롱레그 팔인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데 키시미시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아 판자 밟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되나봐요 와 용암 흐르고있어 지금 밑에 어 몸 막 다치고있고 어 아팠던거 같은데 김호탄씨인가 어 안아파 안아파 무적피그라 안아픔 그래가지고 요로가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아 누가 이미 손에 대놨구나 아아 아이고 여기는 짜부대나 케찹이 케찹 있네 짜부 아 아이고 여긴 진짜 짜부대네 아이고 케찹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아이고 케찹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키시미시 와 키시미시 엄청 크네 왕크네 대왕크잖아 이거 어 이빨은 난 뿔피해가지고 혓바닥에 난 뿔피해가지고 혓바닥에 이렇게 까시만치 아이씨 키시미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로 들어가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된거야 아무도 안보이는데요 어 어 어 어 어 어어 아 빨려들어간다 잡혀들어간다 아 어디야 안보여 어 어어 어 잡아 먹혔어요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이미 들어왔는데요 키시미시의 뱃속 아 키시미시의 뱃속 뱃속입니다 어 안돼 아아 아니 키시미시가 근데요 인형 아니에요 인형아니에요 이렇게 커졌어 커진 데다가 괴물이야! 괴물이야 다 잡아먹었어 침이야 이거? 침이야? 침이야 침 침이 출렁거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달리기가 절대 들어가지 마십쇼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왜냐? 청개구리라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오오오 들어오더니? 들어오지 말 걸 들어오지 말 걸 그랬어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들어와 버려가지고 고만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로 가야 되는 건가? 영차 영차 도망쳐 도망치래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냐 용감하니까 용감은 되지니까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절대 위험 위험하다고 하는 곳만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피그가 아니거든요 피그는 들어가도 됩니다 피그가 아니면 안돼요 뭐지 어디로 가야되지 길이 없는데 여기있다 팔있다 팔이봐 아프잖아 팔채어놓은거 마지막 아프네 아픈거였어? 아픈팔이였어? 아픈팔 피해가지고 쇽쇽 됐다 너는 너는만 써져있고 왜이렇게 점프가 빨라졌지 다시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갑니다 오 나왔다 여기는요 오징어게임 그거 아니야? 오징어게임 아니야? 친구야 친구 오징어게임 하차잇 사실 뽑히는 오징어게임 팬이었다 반대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건가 여기 가야되는건가 여기 입속으로 들어가도 되는거 아니야? 여기 들어감 뭐 있어요 딜이 두갠데? 오오오오오 오 인형 지나간다 프레시틀구가 인형 지나간다 빅을 지나간다 또 꼼꼼하게 만들어진 유리권을 지나가주고 제가 인형으로 변신합니다 무슨인형 허니비 맞나? 그거 고양이 캣비 아 이름 알려줬는데 까먹었어요 캣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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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캣비 맞아요? 그랬던거 같은데 여기는 뭐지? 오징어 인형 쪽으로도 올 수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라는데 가자 친구야 용차 용차 레이저가 날 가로막고 있어 레이저를 뚫고 밑으로 와 착착 들어왔더니 와 여기가 이제 뽀삐의 뽀삐 공장의 지하에요 가자 갑시다 아 안 가나보네 이거 안 가는 거였어요 아니 뭐지? 바로 앞에 막혀있네 로봇 버려진 로봇 와이어 끈타고 올라가가지고 상자 막 버려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운 아까운 허기호기가 지금 한 상자에 550만 아 아니구나 카투구나 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위에는 뭐 있죠? 위에는 뭐가 있을까? 위에는? 아 여기는요 여기는 뭐지? 어 여기 거기다 트레일러에서 나왔던데 아니에요? 마미 롱레그 막 그거 하던데? 아닌가? 군뱅이는 어디갔냐? 군뱅이도 놔야 되는데 그 군뱅이도 있잖아요 군뱅이 보고싶다 파피 챕터2 언제 나요? 빨리 하고싶은데? 여기는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생긴 데서 군뱅이가 군뱅군뱅 막 이렇게 귀여우거든요 군뱅군뱅군뱅군뱅 군뱅군뱅 귀여운데 군뱅이가 없네 저장 지나가주 쇽쇽 아! 아 이거 또 남네 아 이게 또 남네 아 점프맵의 고수인데 요새 점프맵 통 안했더니 점프맵의 실력이 많이 줄어들었나 봐 어 뭐야 왜 이렇게 밝아졌어 아침 됐네? 뭐야 아까 얻지 않았어요? 아 어두워졌다 또 어두워졌다 친구야 이쪽으로 갔어야지 여기서 샥샥 밝아 밝아 휴 오! 아하하하 뭐야 아 엄마 손이야 엄마는 손이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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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미 롱레그 손이야 아 엄마 손이야 이건 엄마 손은 4개라서 2개는 괜찮아 여기는 엄마 마미 롱레그는 언제 나와요? 마미 롱레그 보고 싶은데 쇽쇽 쇽쇽쇽 쇽 오 여기는 어 기차가 도착정입니다 아 기차 타고 가야 되나 봐 X 쳐져 있는데 아니라는 거 같은데 그죠 X?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 기차 올 때까지 기대를 해야 되는 건가 뭐지 뭐지 여기 둘이 아닌가 오 왔다 오 네 기차 오는 거였잖아 오 기차다 오오오오오오오오 기차 타고 가면 되겠죠 박스에서 점프 뛰면 될거야 헉 좋았어 오오오 케찹이 케찹이 묻어있고만 하라아 착착착 기차타 제일 앞자리에 타 친구는 안오나? 아까 친구? 친구야! 친구 안오네 먼저 갈게 엄마 롱다리 관람 열차에요 신난다 피그야 신난다 피그야 신났나 피그야 신난다 그래 신난다 나도 신난다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느려 이거 엄마 롱다리 보러갑니다 엄마 롱다리 마미 롱레그 레그가 다리거든요 마미 엄마 롱 긴 레그 레그 길다 롱다리 엄마 롱다리란 뜻입니다 기차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엄마 손 아니야? 엄마 하이파이브 방금 박수 쳤습니다 손뼉 쳤어요 엄마 또 쳤어요 성공했어요 엄마 착 됐고 한번 더 쳤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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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 때마다 박수 쳐줘야 돼요 그 하이파이브 쳐줘야 돼요 엄마 손이 쫑긴다 아 뭐야 뚫어버렸어 벽 뚫어버렸어 엄마 도착 도착인가 내려도 되나 엄마 뭐야 발치는 거야 뭐야 발치는 거야 아 저도 핑크색 엄마도 핑크색 엄마 우리 엄마예요 아니야 난 거미야 넌 돼지고 엄마 저 사실 거미 돼지였어요 그게 무슨 헛소리야 꿀꿀꿀 거미 거미 꿀꿀꿀 거미 거미 엄마 엄마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버피 플레이 타임 점프맵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크 여러분들도 직접 탈출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안녕 뿅 뿅